우리 인물들이 온전한 요시진을 배울 수 있도록 주정민의 동상을 20년에 앞으로 가장 큰 일인 모습으로 불리시지요. 온 집안이 하나의 대가정으로 우리나라는 하나의 대가정으로 된 우리 세상에서 아저씨 동상에 오는 것은 공화국 반부 인민으로서 당량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. 용예이고 주정민의 동상을 찾아오는 것은 온 나라 우리 인민들뿐 아니라 온 나라 인민들이 여기 기자 선생님들 같이 온 나라 사람도 다 찾아오니까 우리 인물들 같이 온 나라 인민이 우리 인물들 같이 온 나라 인민이